잉여맨 로블록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입양하수요 겨울 업데이트가 대규모로 패치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패치가 되자마자 들어왔는데요 한번 어떤게 패치가 되었을지 만나보도록 하죠 구독 오 뭐야 입양하수요 마을이 눈이 내리고 엄청 눈이 쌓였는데요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납니다 자 겨울 업데이트답게 이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 야 이거 진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네 어 그리고 위에 쿠키 모양이 보이는데 이걸로 뭐 겨울 업데이트에 펫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걸로 펫을 사는게 아닐까요 뭐야 이 녹은 눈사람이 도와달라고 해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뭐지 어 뭐야 눈사람을 다섯 다섯 개를 찾는건가 본데 한번 눈사람을 다섯 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 다 만들었는데요 과연 오 쿠키 삼백 개를 주네요 난 펫을 줄 줄 알았는데 어 근데 이 앞에 지금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데 어 스케이트 타면서 어 쿠키를 먹는다 자 이걸로 쿠키도 모일 수 있나봐요 와 재밌는데 점프아 360도 회전 자 쿠키도 쿠키 먹는 재미가 있는데 뭐죠 이거 한번 부딪혀볼까 어 뭐야 아이고 운전 똑바로 안해 하면서 펭zhou 헤 귀엽다 진짜 무서운 펭귄을 피해서 쿠키를 먹어야 되고 저쪽 앞에 한번 가볼까요 저앞에 뭐가있을까 와 메비 되게 엄청 날라졌네 진짜 자 보자 어 쿠키를 자 먹은거를 여기서 다 회수할수있나봐요 이 황금펭귄은 뭐죠? 황금펭귄이 대출 읽어보니까 어 레이스를 하면은 쿠키를 준다고 하네요 어 이런식으로 와 이방아소유가 다른게임이 된거같다 뭐죠 이거? 쑝쑝쑝쑝 이방아소유가 완전 다른게임 어! 빨리 시간안에 가야되는데요 레이스 최단기록을 세워야되니까 쑝 빨리빨리가자 저 앞에 저 앞에 펭귄을 좀 조심해야될거같애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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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쑝 펭귄을 피해서 요리조리 피하는 모습 오 사람한테도 부딪힐수있다 과연 나는 몇초가 나올까요? 저 앞에 펭귄이 있고 펭귄만 조심해서 가면 되겠다 앞에 펭귄 교통사고나지않게 오케이 피했어 방금 나이스 자 점프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구 오 펭귄에도 부딪힐 뻔했다 어 이거 완전 어려운데 아 됐다 펭귄을 피해주고 오케이 완주 자 44개를 얻었고 그 다음에 펭귄한테 가서 몇개 줄까요? 자 잘 달렸다고 하네요 오 엄청 쿠키 800개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기 제 레이스 시간이 뜨네 제가 이 서버에서 1등이야 내가 1등이 아닌가? 아니구나 1등이 아니군요 그냥 타임이 뜨는 것 같습니다 뭐죠? 음 헬프 뭐가 뜨는데요 이벤트가 떴는데요 예 눌러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갑자기 어 시간이 뜨고 동굴이 뜹니다 어 동굴에 있는 얼음을 녹이고 서리가 내린 음식을 수집하라고 하네요 어 뭐죠? 자 빨리 이거 음식을 수집해야 수집해야 되나봐요 타코야키다 오케이 이거 얻었고 어 이거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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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빨리 수집을 해야 되나봐 어 사람들이 왜 얼었어? 어 뭐야 바닥에서 와 입양하소가 완전 다른게임이 됐어요 완전 뭔가 공포맵이 됐는데 이거? 뭐야 이거 인기맨 입양하소에서 입양하소가 이렇게 퀄리티가 높다고? 뭐야 이거 입양하소 퀄리티 엄청 좋아요 앞으로 쭉 가볼까요 어 파이다 파이 파이는 참을 수 없지 파이는 내꺼지 어 파이는 못참지 어 자 앞으로 쭉 지나가겠습니다 와 와 이건 뭐예요 돌멩이가 막 굴러다니는데요 너무 이거 너무 무서운거 아니야 이거 깔게 뭉개지면 어떻게 되는거야 한번 쭉 앞으로 가볼게요 한번 미니게임인거 같은데 옆에 점수도 나와있고 이거 재밌겠다 이거 재밌다 앞에 쭉 가면 뭐가 나올까요 이것도 하면은 또 쿠키를 주겠죠 크리스마스 쿠키를 줘서 그걸로 입양하소 펫을 또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쭉 가자고 오 다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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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9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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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초 7초 어 얼어버렸어 앙 꽝꽝 손발이 꽁꽁 얼었다 어 뭐야 여기가 마지막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 뭐야 이 앞에 입양하소 용이 음식이다 이거 음식 아까 녹였던 음식을 먹고 있어요 어 음식을 우리가 구해다 준거구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어 여기서 나오는거구나 어 여기 그 항상 문이 닫혀있었던 겨울성 알죠 약간 그 겨울왕국에 나올 만한 그런 얼음성인데 여기 항상 문이 닫혔었어요 원래 여기 뛰어가면은 막 삥 돌면서 내쫓겠는데 일로 한번 들어가보죠 과연 어떤게 있을까 와 엄청 기대된다 뭐야 우와 뭐야 완전 겨울성인데 오 완전 멋있어요 와 사람들도 여기서 크리스마스 옷을 입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있습니다 저도 볼까요 뭐야 우와 이게 뭐죠 오 장난감인가요 장난감 아 펫 펫 장난감이구나 이것도 한번 사보고요 어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펫 장식이다 이건 귀걸이고요 눈꽃 귀걸이 어 눈 우와 얼음 날개죠 그리고 얼음왕관 엄청 멋있는데 펫 장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눈사람 펫 와 귀엽다 어 쿠키가 2000개 필요한 것 같고 어 뭐야 이거는 예티다 서린이네요 서린 약간 좀 무섭게 생겼는데 뭐 근육이 있어 그리고 이게 뭐죠 어 링크스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는 스라소니 라는 동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올빼미 눈 올빼미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양소라고 하네요 소 어 머스크 악스라고 하고요 사양소라고 합니다 어 그렇군요 그린란드에 산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대망에 얼음 용이 있습니다 얼음용은 35일동안 파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자 이 펫을 한번 사보도록 하죠 어느정도를 사야지 다 살 수 있나 일단 5만 쿠키 살게요 헉 3초 오버 3초 오백 로북스 좋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와 쿠키가 엄청 오른다 와 그리고 이거는 로북스로 사는 거군요 로북스로 사고요 하나 오 뭐죠 오 오 오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와 용 엄청 멋있다 그러면은 저는 상점에서 한번 상점에서 나는 거랑 나는 물약이랑 타는 물약을 먹여서 한번 어떤 식으로 나는지 보고 싶은데요 타는 물약부터 먹여 볼게요 그리고 나는 물약도 먹여 보지 뭐 나는 물약도 먹여 보고요 사람들이 엄청 저를 사칭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짜라고 막 믿는 분도 있는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뭐 감사해요 와 타기하니까 와 이거 뭐야 오 꾸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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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귀여운데요 날기도 하고 날기 한번 해볼까요 날기 날기 와 날기가 안 나와요 이건 엄청 맛있는데 날기 허무가 없는 펫은 최초가 아닐까요 이거 와 야 엄청 멋있다 진짜 어울리다 이거 나중에 진짜 값어치가 엄청나겠다 그쵸 나중에 휘기 펫이 된다면 이거는 참을 수 없죠 4마리 정도를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네온펫까지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면서 네온펫 한 마리 두 마리 그 다음에 세 마리 그리고 네 마리 구매했습니다 오늘 돈 엄청 쓴다 그리고 나머지 펫도 한번 살게요 예티 귀여운 예티 뭔가 이거 근육 근육이 있어요 뭔가 그리고 눈사람이죠 아 귀엽다 눈사람 눈사람 귀엽다 이거 이거 모자도 이렇게 껴주면은 엄청 귀엽겠는데요 이런 모자 있잖아요 이런 모자 껴주면은 너무 어울린다 눈사람 그쵸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자 이 고양이도 한번 사주고요 어 이건 쿠키가 4천개 필요하군요 올빼미 올빼미 와 올빼미 이거 진짜 귀여운데 잠깐만 이 올빼미 한번 보도록 하죠 올빼미 한번 볼까 오 굉장히 귀여운 모습 올빼미도 많이 사놔야겠다 값어치가 엄청 오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머스크 악스도 한 마리 사주고 올빼미를 많이 사도록 하죠 올빼미를 다 사도록 하겠습니다 올빼미 자 좋아요 와 다 샀다 엄청 이뻐요 4마리 샀고 또 4마리 샀고 자 오늘 이렇게 겨울 이벤트 이렇게 다 즐겨본 것 같은데요 펫도 사고 어 미니게임도 했죠 미니게임도 다 했고 와 네 진짜 너무 이쁘네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이메일 로블록스 겨울 대 업데이트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 네 그럼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turr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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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со